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은 바로 뉴플렉스입니다. 어제 13% 넘게 상승세를 기록했던 뉴플렉스 과연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?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실적이 턴어라운드되면서 주가의 상승의 밑바탕이 되어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또 가장 핫한 테마적 메타버스에 올라탄 이 종목 뉴플렉스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두 분이 공통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. 과연 오늘도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뉴플렉스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 모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뉴플렉스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뉴플렉스 어제도 상승이 좀 나왔지만 사실 저희에게 또 낯이 익은 종목이죠. 한 번 7월 초에 또 한 번 뉴플렉스를 다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도 시세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. 거의 한 39%, 40%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. 뉴플렉스 어제 다시 한 번 시세를 뽑은 이유 뭘까요? 어떤 분이 먼저? 나현진 대표님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? 뉴플렉스가 어제 시세를 좀 많이 냈습니다.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와 연관이 되면서 조금 테마로 엮인 면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예전에는 처음 로블록스를 비롯해서 게임에 좀 치중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콘텐츠가 계속해서 많이 나올 거고 그럼 콘텐츠를 활용한 하드웨어 쪽에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메타버스로 활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가상현실 장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뉴플렉스가 오큘러스 향 매출이 올해 한 264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 한 400억을 넘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메타버스 콘텐츠의 확대와 장비 시장의 성장에 조금 베팅을 해볼 수 있다고 그렇게 보면서 어제 좀 상승을 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러면서 오큘러스 그리고 메타버스에 좀 엮이면서 뉴플렉스가 어제 시세를 좋게 줬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두 분 다.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모멘텀들로 집중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뉴플렉스의 실적 변화를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때도 말씀드렸던 내용 부분이지만 올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대표적으로 FPCB 중에서 좀 특별한 분야 특히 MPCB라고 하는 쪽인데 이쪽은 메탈 회로기판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. 이쪽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부각을 받는 부분들이 높은데 게다가 삼성전기 쪽에서 카메라용 FPCB를 외조하는 경향들이 좀 커진 상황들이고요. 게다가 주요 경쟁사들도 이거 그렇게 크게 돈 안 되겠다 싶다 보니까 어떤 물량을 좀 축소하는 과정이 이어지는 쪽에서 반사익을 좀 보는 상황들이고요. 그래서 앞서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메타버스와 관련된 AR, VR 쪽의 여러 가지 변화들 계속 또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는데 하지만 어제 공교롭게도 중국에서는 또 규제가 나왔죠. 메타버스의 규제에 관련돼서 또 텐센트에 대한 압박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또 위축 요인이 아닐까 싶긴 하지만 이번에 아이폰 13, 13이라고 안 하겠습니다. 13의 초대장 혹시 보셨습니까? 영상 보셨습니까?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그런 거예요? 보면 이게 AR, VR 관련된 애플 마크가 뜨고요. 그걸로 이게 쑥 들어가게 되면 어떤 계곡 같은 게 나오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이게 완전히 이번에 13부터 AR, VR을 아이폰이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가겠다는 예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 쪽에서 다음 주 이쪽 AR, VR 기기 관련된 쪽은 하나의 또 테마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오킬러스 양 매출액이 점점 더 커지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올해는 매출액이 한 260억대 내년은 400억대로 고성장이 예고되는 만큼 그에 따른 어떤 기대감을 계속 키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수혜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매출도 한 16% 증가한 1800억대 그리고 또 영업익은 178억대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터너라운드의 기대감이 계속 주가에는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뉴플렉스에 대한 설명을 두 분이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실적을 보니까 최근에 3개 분기, 3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실적 터너라운드 되면서 여기에다가 VR 그리고 메타버스의 테마까지 엮이게 되면 충분히 상승 더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두 분이 종합을 해주셨습니다. 자, 과연 그러면 오늘도 뉴플렉스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뉴플렉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. 이거 오늘의 질문은 vagy 어려면 타이밍 apocalypse 할머니 가위라는 하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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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